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 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5월 20일 정도 전후까지는 본격적인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구요 삼성전자 역시도 대략적으로 이제 5월 20일 정도 전후까지는 혼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편으로 본다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 이후에 박스권 등락을 보인다는 것은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우호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5월 정도 전후로 해서 특히 중소형 비매물의 관련주들은 반독재 2차 혁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구요 중소형 비매물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논리에 대해서 자료보면서 함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한 5월 20일 정도 본격적으로 랠리가 진행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5월 전후 4월 말 정도 5월 초 정도에서는 중소형 메모리 관련주들이 크게 제가 이제 돌발적 상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5월 전후에서 비매물의 2차 혁명 먼저 그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 이후에 박스권 등락 혼조 국면이기 때문에 매도세이 둔화죠 그래서 향후에는 하방 압력 보다는 상승 쪽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3월 19일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죠 3월 19일 전까지는 공포가 지배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공포라는 것이죠 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공포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할 때 가장 우리가 사실 두렵죠 그런데 3월 19일 이후서부터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지만 예측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3월 19일 3월 19일이 주가의 어떤 결정적인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아직 여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3월 19일 저점을 훼손할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재료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재의 악재는 IMF 같은 경우는 기업의 문제였죠 기업의 문제고 리먼 사태는 금융의 문제인데 둘 다 모두 이제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현재 사태 같은 경우는 유행성이라는 거죠 물론 예측 가능한 단계를 접어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치료제라든가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백신에 따른 개발 소식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문제 역시도 A형이라든가 B형 이런 어떤 유행성으로 우리가 그런 연장선 상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상당 부분 감소가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 전환되기도 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어떤 초입 단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간에 삼성전자가 안정을 찾으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런 비메모리 핵심주들은 크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4월 말 혹은 5월 초정도를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도 돌발적인 상승에는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고 박스건 하단 주가가 혼조 박스건 운명이기 때문에 박스건 하단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비메모리 4인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하튼간에 5월 전후 4월 말 혹은 5월 초정도서부터는 아래 네페스라든가 SF안도체, 리노검, AD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격적인 도약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D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주력주입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틀린 것을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은 없는데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6월 4일 전에 주식을 사게 되면 보유하고 있고 나서 사게 되면 유상을 받죠 35% 가량 유상을 받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승부가 난다고 보는 거죠 채용 vip 관련해서는 최근에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열이면 한 7, 8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추천한 종목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의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여하튼간에 2년이 된다면 제가 아주 멋지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 후반부에 또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먼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사실 여타 종목하고 여타 중소기업들하고는 비교 불가하죠 제가 처음에 네페스를 2월 초에 저희 회사 주력주에 편입하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때 용을 꿈꾼다고 해서 용을 꿈꾼다 지금 이제 용급이면 거의 삼성전 하닉스판인데 과장이 됐다고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그리고 좀 재번만 올라왔어요 최근에 주가는 좀 상당히 더딘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남들이 조종 받을 때 조종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3월 19일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네페스 차트 보면은 3월 19일이 지금 화살표 표시지역이거든요 이때 위에 있어요 위에 상대적으로 안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 상향 쪽으로도 좀 메리트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B 메모리 핵심이라 봐야 되겠죠 PLP 관련해서는 F4필립 PLP로죠 팬아웃 PLP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설픈 중성주하고 어떤 비교 불가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또 화살표 커다란 화살표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아요 주가가 조종기 때 이렇게 거래량을 숲을 이루고 있으면 물량이 주로 꼬였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급구조가 좀 꼬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이 좀 떨어지겠지만 길게 내다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SF반도체인데요 SF반도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잠시 후에 제가 SF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 분석을 한 자료가 있거든요 일단 장단기 이동평수선이 결집도가 굉장히 좋죠 우리가 이동평수선의 분석을 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배열도죠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혼조 배열이냐 그리고 두 번째가 결집도죠 지금 결집도는 거의 완벽한 상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기이동평수선의 방향성이 우하향이죠 이런 데서는 크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처음에 배열도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혼조 배열이냐 두 번째는 결집도 이동평수선의 수령과 확산 과정이죠 많이 몰려있는 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방향성인데 방향성은 조금 약간 우하향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SF반도체도 우리가 비메모리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피로얽힌 관계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한 5% 오르게 되면 SF반도체는 한 10% 정도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어떤 랠리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SF반도체가 장 초반에 좀 제법 강세였는데 이 매도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매도해서는 안 되죠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켓이죠 핵심이에요 테스트도 우리가 보통 비메모리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패키징이 규모가 제일 크죠 패키징, 테스트, 범핑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리노공업도 테스트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주도주 차원으로 우리가 조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지난주 초중반 정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기타재모 DB하이텍도 무리가 없는데 DB하이텍은 이유가 어떻게든 대형주급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안정성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DB하이텍도 양호하죠 이번 3월 조종으로 인해서 프레토지선을 확보하고 있어요 프레토지선이 여러분들 어설프게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어떤 이론입니다 주가가 프레토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대단히 세다는 것이고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역사적 고점이 9만 1,400원인데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동평균선 분석에 대해서 사적을 딴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티 슈발즈 라는 미국의 최고의 명인이 있습니다 제 기호로는 이분이 마티 슈발즈가 스탠포드대 주체의 수익률 게임대회에서 3년 연속이니까 1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당신이 어쩜 주식을 잘하냐 했더니 이 양반이 한마디 딱 던졌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의 모든 비밀은 이동평균선 안에 숨어있다 이동평균선 안에 그래서 이동평균선 아까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심오한 어떤 논리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저희 또 회원부 중에서 이동평균선 기본 하나만 갖고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 종봉하고 중소형 비매물이하고 삼성전자하고 역학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림은 삼성전자고 아래는 네페스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조종기 때 올라가고 또 최근에는 어때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조종을 받을 때 오히려 좀 올라갔어요 네페스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냐면 제가 앞서 네페스를 보면서 네페스를 보면서 견해를 말씀드린 게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좀 꼬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물량 수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중에서는 안정감은 굉장히 있으나 좀 나중에 후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메모리 로 내가 한번 승부를 본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은 주가가 조종 받을 때마다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만든 자료예요 제 지무실에서 만들고 오늘 새벽에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하고 SF의 반도체입니다 SF 반도체 지금 의미 있는 상승이에요 오늘 시초가에 거의 9% 10% 정도까지 올라갔었나요 여하튼간에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동구간 빨간색 상승 화살표를 표시해 놨죠 삼성전자가 대략 이 구간에서 한 50% 올랐거든요 50% 4만원에서 6만원대 올랐는데 SF 반도체는 3000원에서 6700원까지 1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약간의 상승 시그널이 나온다면 SF 반도체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저희도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는 5,000원 미만에서 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종 받을 때마다 SF 반도체는 계속해서 의미 있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또 위에가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아래가 리노공업이거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오르는 구간에 리노공업은 또 후발로 올라왔는데 짧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50% 올라갔때 리노공업은 거의 100%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역시 반복적인 얘기지만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거나 혹은 상승 시그널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앞으로 한 5월 20일까지 박스권 등락이 보일 거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시장이 공감을 못해요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뭐 그렇게 될까 하여튼 반신반의 할텐데 이제는 좀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논리가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박스건 등락을 예상하는 것도 쉬운게 아니죠 근데 박스건 등락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안정화를 했다는거 안정을 집안에서 아버지가 한때 방황을 한거에요 요번에 현재 전세계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방황을 했죠 6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급락을 했는데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가 자리를 딱 잡은거에요 부도를 맞았는데 하여튼 술 담배 끊고 다시 또 이제 그 다시 또 뭡니까 그 야무지게 새로운 일에 더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자식들은 그거로 인해서 그 심기 충천이 돼서 심기 일전에서 또 크게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주도주 효과라고 보는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만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 모두가 시장 그게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이든 나름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투자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먼저 SF아운드체가 됐든 네페스가 됐든 리노공업이 됐든 DBIT이 됐든 AD테크놀이 됐든 이런 것들은 먼저 돌발적으로 돌발적으로 이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거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리라고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테크놀로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크다고 하라요 여하튼간에 현대투자연구소 입장에서 AD테크놀로지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이전에 AD테크놀로지를까지 이제 6월 4일 전까지 AD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증자를 참여가 되죠 증자 할인가도 좀 박혀요 근데 원래 좋은 기업들 그런데 제가 그 증자 내용을 이제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도도하다고 그럴까요? 우리 그런 얘기하면 안되죠 하여튼 도도하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D테크놀로지의 AD테크놀로지의 삼성전의 상관계는 아니고 위에가 AD테크놀로지 주봉입니다 주봉 과거 역사적 고점을 2015년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눌리목 과정인데 역시 프레토지선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는 지켜주고 있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급등주로 아는 거 하고요 실제 수익을 내는 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굉장히 큽니다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저희가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 드리는데요 그것도 이제 어떤 논리도 그렇고 매수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똑같은 주식인데 천차만별이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주식이 가슴속까지 들어온다면 좀 과장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급은 돼야 돼요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빠지나요 돌발적으로 유상전자를 하는데 그 전날 기관이 거의 10만전을 사고 외국인들이 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유상전자가 발표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 또 인생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제 120 이동평형선이 이제 한 2만 2천원, 2만 1천 8백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를 준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야 된다고 보고요 역으로 이 가격대를 안 주고 돌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재료가 많거든요 지금 AD 테크놀로지는 회사가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매출을 비교했는데 지금 4년 전 매출에 비해서 매출액이 10배가 증가한 거예요 올해 예상 매출을 하고 그건 회사가 뒤집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데미지가 있었으나 우리가 특히 이제 연말을 향해서 연말이라든가 내년 최소한 상반기 정도에 향해서는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관찰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AD 테크놀로지의 어떤 결정적인 상승 논리에서 본질이 변한 건 없어요 단지 이제 회사가 워낙 성장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87억 인가요 증가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100만원에 3개월에 100만원 정도면 전혀는 아니겠지만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체험 VIP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영감 정도는 제가 드리고요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은 실력들도 좀 많이 점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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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